이 쪽 처음 한 거니까 진짜 엄청 빡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씨 인사 한번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우디 가는 소감 어떠세요? 사우디 가는 소감 어떠세요? 지금 처음 가봐서 처음 가봐요 아 네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할게요 기다려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이쪽 이쪽 처음 한 거니까 진짜 엄청 빡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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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